야 가방있다 야 가방 오해 서준아 야 어린아 너 의서준이야? 나 의서언이야 나 의서언이야 의서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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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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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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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닉스는? 피닉스 있어! 에바는? 에바는 있어! 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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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저산다! 쑸쑸쑸! 소중아! 너 현명은 어디 갔지? 뭐? 한편 서언이는 누나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. 너 언니는 안 돼! 언니는 안 돼! 언니는 안 돼! 남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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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아빠, 남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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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서준이를 챙겨주는 뜨거운 형제들! 남뽀! 남뽀! 장난감으로 맺어진 우정이 우리우리하죠? KBS